개당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리법은 없구요. 문헌상에만 나와있는데요. 다산시문집, 담원섭 두곳에 나와있습니다. 정의학용 19세기구요. 우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고기 끓인 죽에 개당주를 가지고 처하노니, 오늘날 장군의 축소안에 꽥꽥 소리 70일을 계속해서 토하다가 선방 한번 마셔보고 신이 준줄 알았네. 장군의 처방 구상문장 저술 다름없어 신음하며 초고해서 바꾼 뒤에 내놓는데, 속이는 거침없이 붓대를 누리누나, 병이 아니 나으니 그 무슨 소용이리. 그대의 양생법이 본 뒤 남다른 줄 알겠거니, 푸른 눈, 붉은 뼘에 광채가 해맑아라. 부마따라 일찍이 연경에 갔을 적에, 행장 속의 비결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여기 개당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구요. 남원서 홍대용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가 동방에는 쌀이 많이 나옴으로, 순도 또한 아름답지요. 홍로 등 여러 종류가 다 그 명칭이 있는데, 개당주라는 것은 매우 독하며, 질겨 마시면 사람을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있습니다.